좋아하셨어. 그래야 되는데 88년에 데뷔하셨잖아요. 미국에 계셨죠. 제가 미국에 있었어요. 90년까지 활동하셨죠. 네. 90년. 너무 짧게 활동했는데. 좀 일찍 만났었으면 어떻게 인연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. 어떻게 인연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폭이 있어서 잠금이라고 생각하시고. 감사합니다. 영광이에요. 아닙니다. 제가. 뭐야 이 분위기 뭐지. 저 왜 부르신 거예요. 제가 진짜 땡큐가 좋은 프로예요. 유재석이 안 부러워 정말요. 어떻게 이지현 씨랑 효리 씨랑. 남자 저 혼자잖아요. 그러네요. 나도 하나 싸주지. 나도 하나 싸주지. 저는 그냥 갈게요. 두 분이서 그냥 아주 쉬는 시간 보내세요. 하도 왕자님 같아서. 어디가 왕자님 같다는 거예요. 흑이 좀 있어요. 그 끝으로. 저에게 부르시는 거예요. 두 분은. 너무 맛있어요. 아 여기 딸기 맛있구나. 어머나. 담아있죠. 아직 안 익었네. 없는데. 있어요 있는데. 이거 안쪽에 조금씩 있네. 아 밑에 있구나. 근데 빨간 딸기가 안에서 빨간 게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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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오라버니가. 벌써 드셨어요. 선생님이 저도 여기서 있거든요 선배님. 아까 줬잖아요. 어. 소석이 오빠다 소석이 오빠. 메뚜기? 어. 뛰어다니. 이거 봐 유기농이니까 이런 애들이. 어머. 진짜 메뚜기네. 어 메뚜기가 있어요. 유사. 그리고. 어 비 온다. 비 오니까. 대피 대피. 대피. 자. 쏘시마 가자. 여기 모물찌가 있다고 하던데. 여기는 없는 게 없네. 우와 이거구나. 우와. 땅에다 묻으셨네. 우와. 무슨 보물 상자처럼. 이거 맛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. 우와. 하나 열어볼까요? 네. 보물인데 완전 보물. 보물인데. 보물인데. 우와. 완전 보물인데 완전 보물인데. 너무 예쁘게. 대출들이 너무 예쁘게 누워있네요. 난 이렇게 좀 투명한 김치가 좋던데. 양념 많이 없이. 나도. 나도 김치 담으면 고춧가루 되게 조금 넣고. 숙성을 찬데서 오랫동안 하면 되게 와삭아삭거리고. 톡 쏘는 맛이 있어요. 진현 씨는 김치 잘 담그시죠? 예. 담는 걸 좋아해요. 무은지네. 저는 나중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셰프가 되면 김치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려고. 미국 사람들이. 김치 비즈니스여서 김치 비즈니스. 지금도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식당이 유명하죠? 저희 사는 데서는 좀 유명해졌어요. 얼룸? 에어룸 마켓. 엘룸? 네. 지금은 미국 음식에 한국 음식을 가미한 걸로 제가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았는데. 이번 다음 프로젝트는 한국 음식에 미국 음식에 가미한 거를 거꾸로. 더 많이 한국 음식.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. 진짜 너무 시원하고 맛있다. 시원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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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 씨는 이런 데 와서 살 생각은 없어요? 전원에서? 저는 지금 내려가서 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. 원래 뭐 생각하면 실행을 딱 하는 스타일이에요. 뭐든지 생각하자마자 실행하는 스타일이에요. 나도 그런 형이라. 근데 후회하더라도 해보고. 맞아요. 후회가 되더라도. 그런 스타일이라. 저도 다 보고. 그런 스타일이에요. 저는 혈액형이 뭐예요? B형이요. 아 이게 B형이죠? 저는 A형이에요. 나는 B형. 저보다 한숨이 있을 것 같은데. 물에 끼어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. 남자랑 눈 맞아서 도망갔지. 저도. 하긴 그거만 봐도. 지금 보니까 두 분이 잘 통하네요. 요리 씨. 봤어? 헤어스타일도 지금 좀. 그러니까요. 내가 원조예요. 내가 원조예요. 이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? 이제 아이돌 친구들이 다 머리가 밝길래. 치워보려고 까맣게 한 거거든요. 너무 잘 어울려요. 근데 가만히 있어도 튀잖아요. 솔로지. 하긴 하죠. 아마 이제 제 나이 또래에 살았는데.